2차 세계대전 후에 중간선거 다음해에 주식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워호! 중간선거의 기적! 기적!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최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결론, 행복의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중간선거는 중간선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4년 패턴이에요. 대통령이 이때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좀 오르다가 중간선거 있을 때까지 주식이 대부분 비실거립니다. 비실 비실 비실거리다가 4분기부터 주식이 반등하기 시작하고 다음에 좀 많이 오르고요. 다다음해 그러니까 선거 직전까지 계속 오르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참고로 중간선거 다음해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요. 그거를 월별 패턴을 보시면 이 파란색이 첫 번째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보통 주식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미국은 중간선거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중간선거를 하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두 번째 중간선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중간선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 첫 번째 중간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주식이 보통 좀 떨어지다가 4월까지 조금 만회를 합니다. 11월 4월 파워 때문에 그 다음에 7월까지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비실거리다가 한 10월쯤부터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분기에 다시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패턴이잖아요. 올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올해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이 확 내려가다가 4월에 조금 반등하다가 7월까지 와장창 깨진 후에 그 후에 횡보는 아니고 좀 오른 척하다가 결론적으로 다시 꼬꾸라졌거든요. 그리고 4분기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주식이 계속 쭉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대충 여기쯤 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쯤 와 있고요. 이게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캔 피셔가 3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답하다라는 책에 이걸 써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일렉션 사이클 그러니까 중간선거 대통령 선거 이 사이클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적인 지표라는 거죠. 왜 이 중간선거가 있는 해 주식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주식이 많이 오르는지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영어로 폴리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나눠보면 폴리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많다라는 뜻이고 틱이라는 거는 우리의 피를 뽑아먹는 거머리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이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정치판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왠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런 것 같네요. 오케이.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일단 이 거머리들은 당연히 사기꾼들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머리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죠. 그리고 사기꾼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선거 전에 약속하는 것과 선거 후에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특히 1년 차, 2년 차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당황을 합니다. 1, 2년 차에는 많은 정책 변화가 있죠. 그리고 본인 친구들한테 뭔가 자리를 줘야 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권력과 부의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 사람들은 다 자르거나 감옥이 늦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2년 차에는 중간선거가 있죠. 최근에 중간선거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불확실성에 한 몫을 더합니다. 보시다시피 대통령 사이클 1년 차 그러니까 당선 직후에 그리고 중간선거가 있는 해 미국 수익의 평균 수익이 저조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조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3년 차가 되면 대통령이 어떤 유형의 사기꾼인지 사람들이 파악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보통 중간선거에서 표를 잃게 돼요. 사람들이 실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통 중간선거 후에 레임덕에 진입합니다. 1년 차, 2년 차에는 파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때 많은 정책 변화가 있는데 3년 차부터는 레임덕에 진입하는데 시장이 이걸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고 변화가 있더라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년 차에 주식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의가가 어떨 때 주식이 많이 오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리트 콩그레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이 나눠지는 상태 그러니까 공화당 또는 민주당이 두 개 다 잡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잡을 때 그때가 스플리트 콩그레스라고 하는데 스플리트 콩그레스일 때 미국 주식의 수익이 제일 높았고요.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두 개를 다 먹으면 수익이 가장 낮았고 공화당이 두 개를 다 먹었으면 그게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원은 공화당이 확실히 먹었고요. 확실히 먹었고 지금 상원이 아직도 좀 클리어하지가 않은데 지금 50대 50이네. 그래서 민주당이 살짝 이겼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두 개를 다 먹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나눠질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디모크래틱 콩그레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당일 경우에 어떤 게 가장 좋은가 사실 이때 보면 의회 상원 하원을 둘 다 민주당을 먹는 거 그게 최악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다 먹는 게 최악이고 사실 민주당 대통령이 있으면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둘 다 먹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플리트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을 두 개 다 나누는 거 자 근데 지금 시나리오는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각각 하나씩 먹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공화당이 두 개를 다 먹을 확률도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죠. 요거 또는 요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우리한테 매우 좋아요. 참고로 공화당 대통령이 있을 때 공화당이 다 먹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공화당이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나머지 두 개를 다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공화당이 대통령이면 스플리트 콩그레스가 제일 좋다고 하네요. 일단 2년 동안 정치적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중간선거 다음 해에는 미국 주식의 연봉 리스익이 제일 높아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그리고 4년 차는 그때도 주식 수익이 나쁘지는 않은데 다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참고로 3년 차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있는 해 다음 해 그게 내년이죠. 2023년 이 3년 차에 손실이 있었던 게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뒤지신 분들은 2015년에는 미국 주식이 2% 떨어졌잖아요 하실 텐데 그때 배당 수익을 따져보면 실제로 주주 수익률은 0%가 넘어가기 때문에 2015년에서도 주주들은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좀 떨어졌는데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 수익으로 마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중간선거 다음 해 주식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각각 보면요. 중간선거는 해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1938년이죠. 이때도 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42년에도 펄 하버 때문인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트루맨 때도 이때 주식이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1950년 6.25 때문에 이때도 주식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이슨하우가 있은 두 번 때는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중간선거 있는 해의 수익 패턴이죠. 62년 주식이 박살났습니다. 이때 바닥이었고요. 66년에도 주식이 박살났고 크게 박살났는데 이때 그리고 70년에도 주식이 박살났고 74년에는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고 이때 주식이 많이 박살났습니다. 78년에도 초반에는 주식이 안 좋았고요. 82년에도 바닥이 한 번 있었습니다. 86년은 예외였습니다. 레이건드 주식이 계속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부시 대통령이 첫 번째 있을 때 한 번 말했지 참 90년에도 골프 전쟁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클린턴 첫 중간선거 때 94년에도 주식이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98년에도 떨어졌고요. 2002년에도 주식이 안 좋았습니다. 2006년에 주식이 좋았는데 이거는 두 번째 중간선거였어요. 두 번째 중간선거 해가 전반적으로 첫 번째 중간선거 해 보다는 주식이 좀 더 좋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좋았고요.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 첫 번째 중간선거 때는 주식이 좀 떨어졌고 두 번째에는 올랐습니다. 트럼프 때 2018년 주식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2022년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안 그렸습니다. 2022년도 매우 별로였죠. 그래서 이게 중간선거가 있는 전해 보통 고점이 형성이 되고 중간선거가 있는 해 저점까지 한 20% 보통 주식이 빠집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27% 정도 빠졌어요. 여기서 좋은 건 뭐냐? 그 저점에서 그 다음에 있는 고점까지 주식이 평균 47% 정도 오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평균이라는 단어이고요. 스펙트럼은 보면은 14.5%에서 89.6%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국 주식이 무조건 46% 오른다? 그게 아니고요. 오르긴 오르는데 많이 오를 땐 90% 적게 오를 땐 15% 올라가지고 평균적으로 46% 오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킨피셔가 이런 거를 한국 독자들이 까먹었을까봐 아주 친절하게 리마이더를 했습니다. 조선 경쟁가? 여기 뭐 일본과 주간인가 좀 까먹었는데 이게 바로 서비스 정신이죠. 중간선거가 있는 4분기에 증시 오르 확률은 83%, 평균 6% 정도 오른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 2분기에 오를 확률은 87.5% 그리고 평균 각각 6%, 5%씩 오른다라고 친절하게 리마이더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요. 미국 주식이 평균적으로 20% 이상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워호! 미국 주식이 오르면 그건 우리한테도 좋은 겁니다. 주식시장은 교착산태, 그리들럭, 레인덕에 빠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바로 중간선거의 기적이다라고 켄피셔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낭만적이죠. 중간선거의 기적! 기적! 기적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80%보다 높은 확률에 매팅을 하는 겁니다. 중간선거 다음해 2차 세기기전 후 미국 주식이 하락한 적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물론 내년이 교회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확률은 적습니다. 공화당, 공화당, 레인덕을 만들어 줬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전 미국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식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차지하고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좋은 겁니다. 우주의 기온 3개가 합치는 해죠. 2022년이 보통 2로 끝나는 해에 바닥이 형성이 되고 중간선거 해에 바닥이 형성이 되고 11월, 4월의 법칙 때문에 보통 9월, 10월이 안 좋고 그때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놀랍게도 역사적 패턴과 아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이 기대됩니다. 오호! 조만간 제가 2023년 강한국 대전망을 올릴 거거든요. 그것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도 특히 중간선거 바로 후에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